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한국과 여러가지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폴란드 정부이지만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ORCA 사업 일명 범고래 사업에 3조 5천억을 투입하여 최신의 잠수함을 4척가량 도입하기 위한 최종순위에 또다시 한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포함시키면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10개 국가의 11개 업체가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두 기업이 모두 최종 협상 대상 3곳의 유력한 후보에 놓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잠수함이 확정적인 상황에 하나오션의 잠수함이냐 HD 현대중공업의 잠수함이냐의 문제인 상황에서 폴란드가 내건 핵심 조건 중 첫 번째 200M 이상의 잠항 심도와 30일 이상의 작전 지속 능력 두 번째 자체 무장을 통한 육상, 해상, 수중, 3지역 목표물 타격 능력 세 번째 전략 무기 탑재를 통한 특수전 지원 능력 등 제레식 디젤 잠수함으로는 만족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3가지 조건인데 여기에 하나오션이 제안한 장보고 3급 배치 잠수함이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모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경쟁 국가들이 제안한 폴란드형 잠수함은 폴란드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맞추어 잠수함의 길이와 배수량, 작전 능력을 조절해 설계도를 새롭게 기획해 제출한 반면 하나오션의 장보고급 잠수함은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 얼마 전 한국에서 SLBM 발사까지 성공하며 실전 배치를 마쳤기 때문에 폴란드 임장에선 이미 검증된 완벽한 잠수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언론들은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잠수함 요구 조건을 보고 이건 완전히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사겠다라고 공고를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평가들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HD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11개 업체 중 유일하게 3,000동급 KSS 잠수함과 2,000통급 자체 설계 잠수함 두 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제한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체급과 득수 작전 방식이 다른 두 가지 잠수함을 통해 작전의 다양성과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런 두 가지 플랫폼 역시 폴란드에서 주의깊게 보면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사실상 양강 구도로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타국 잠수함 업체들은 1국가에서 1기업이 지원하며 원팀 전략으로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의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원팀 전략이 아니라 사실상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수주 확대를 높이기 위해 마진율을 줄이고 상대국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늘리는 등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 덕분에 폴란드 잠수함 수주 최종 단계까지 갈 수 있었지만 하나와 현대가 원팀으로 진행했다면 더욱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업체들은 원팀이 아니어도 이미 기술력으로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와 현대 모두 수주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가 한국의 잠수함을 가장 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 덕분입니다. 기존의 잠수함들은 상대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낮은 납축전지를 이용해 자막 능력과 직결되는 작전 수행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에 한 번꼴로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하는 납축전지 잠수함과는 다르게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잠수함들은 제레식 잠수함으로는 대형의 몸집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1개월 이상의 수중 작전이 가능한 스펙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납축전지 대비 무게는 4분 1 수준이고 크기는 절반 수준이기에 잠수함 내부의 설계와 무장에도 긍정적입니다. 납축전지보다 효율이 월등히 좋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개발된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발열이 많은 만큼 대용량 배터리에 적용하는 경우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항상 있기에 우리 주변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반면 납축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만큼 상대적으로 바하나 폭발해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잠수함에 탑재될 수준의 고에너지 밀도를 가진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까다롭지만 배터기 기술로 세계 1위인 한국 기업 LG에서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며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핵 잠수함만 가능했던 1개월 이상의 수중 작전 능력을 제레식 디젤 잠수함에서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눈이라 불리는 SONAR 즉 음파탐지기를 보호하기 위한 인클로저를 티타늄 합금으로 자체 개발하여 함정의 정숙성을 60% 이상 향상시킨 것은 물론 무게도 2돈 이상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장보고급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일로가 10개는 있기에 폴란드가 필요한 득수 작전 능력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기존의 핵 잠수함만이 가질 수 있었던 장기간의 수중 작전 능력을 배터리 기술로 극복했고 유사시 득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SLBM 발사 능력과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핵 잠수함의 소음 대비 압도적으로 정숙해 탐지에 안 걸리는 능력 등 장점만을 조합해 만들어낸 제레식 잠수함의 최종 진화형으로 불리는 것이 한국의 장보고 3배치 2 잠수함입니다. 여기에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잠수함 보다 저렴한 건 역시 장점이며 말로만 계획한 스펙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동해에서의 남해에서 실제로 작전을 하고 있기에 잠수함이 필요한 폴란드로서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한국은 돈만 주면 수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을 쓰면서 한국에게 40조 원의 줄돈이 있는 폴란드가 추가로 3조 5천억을 줄 여력이 남아 있는지가 문제인 것인데요. 폴란드 내부에선 이미 한국과 초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기에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에서 더 이상 대출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자 무기 교환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투임되어 사용 중인 무인기 드론이 그 대상인데요. 이미 1만기 이상 실전 투입해 검증을 마쳤다는 것으로 폴란드는 자신이 개발한 드론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폴란드 드론의 스펙은 대부분 중국에서 부품을 구해와 군사 소프트웨어를 임여 개발한 것으로 기초적인 수준의 기술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무인기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탐내고 있지만 더 이상의 대출은 어렵고 절충 교역마저 어려워진 마당에 남은 것은 유럽연합 이후로부터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는 폴란드가 한국과의 거래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의 잠수함이 아닌 프랑스나 독일의 잠수함으로 계약을 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한 다음 한국과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폴란드와 절충 교역을 하거나 한국의 자본을 폴란드에게 빌려주면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 중간에서 유럽연합 이보증 당사자로서 한국에게 지급 보증을 해준다면 한국의 수출대금을 수금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을 배척하려는 유럽연합 이유이지만 금융 거래는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유럽은 이미 한국가처럼 사실상의 연방국인 상황이고 유럽연합 이후에서 폴란드와 같이 낙후된 동유럽 국가에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 역시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의 무기를 계약해준 폴란드 이전 정부는 유럽연합과 노선을 달리하다가 한국의 1년 국방 예산에 달하는 50조 원의 국가지원금이 동결된 전적이 있습니다. 현재 독일 프랑스와 노선을 같이하며 한국 방산을 문제삼는 투스크 총리가 집권하자 유럽연합은 폴란드에게 그동안 동결되었던 200조 원가량의 자금을 지급하는 등 빵빵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 정부가 200조 원의 예산을 돌려받을 것을 가정하고 미리 어디에 어떻게 쓸지 분배해놨다는 것으로 폴란드의 여러 가지 국가 예산에 배정되고 한국에게 지급될 현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가스관이 막히면서 에너지 주권을 되찾기 위해 수십조 원의 사회 인프라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나서서 한국과의 방산대금 거래에 지급 보증을 한다면 폴란드에게 방산무기를 그냥 헌납하게 될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유럽연합 역시 믿을 수 없다며 현금으로 주기 전에 무기를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지급 보증을 한다고 해도 막상 폴란드가 돈을 못 갚겠다고 버팅기면 어쩔 수 없이 물물교환 형식의 절충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소련의 자본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어 불곰사업 명목으로 물건으로 대신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제 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폴란드 잠수함 사업을 확정 지은 상황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수출대금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받아내느냐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다방면으로 한국에게 돈을 먼저 주기보다 방산무기부터 받아내려고 기를 쓰는 상황인데요. 우리 역시 절대로 그냥은 줄 수 없고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폴란드의 현재 상황을 적의 기지나 목표물을 한 번에 강력하게 제압하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현재로서는 크게 미사일과 유도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발되고 생산되는 미사일과 유도탄은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보다 강력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하는데요.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가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도 강력한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이 오래전에 자체 개발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도탄이 있습니다. 바로 해룡이라는 이름이 있는 유도탄인데요. 해룡은 사정거리 250km의 해성 대한미사일 기반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빼고 확보되는 공간에 연료와 탄두를 더 넣었으며 탄두는 광역 공격용 확산탄으로 교체되어 지대함 미사일 포대 같은 지상 목표 제압에 효과적인데요. 본래 해성이 중기 유도용으로 쓰던 GPS INS 항번만으로 표적까지 날아감으로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개선된 GPS 제밍 대응 시스템이 적용되어 명중률도 향상되었습니다. 상정한 목표는 북한 해군의 지대함 미사일, 상륙저지병력 등 전술적 목표에 긴급 타격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요. 해군의 미사일로서 적국의 고속정 함대를 한방에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미 2017년 4월에 전술 함대지 유도탄 해룡은 200km 사거리 실험에 성공했으며 KVLS에서의 탑재, 발사 역시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당시에 북한이 금성 3호라는 지대함 유도탄을 공개했는데요. 두 무기는 서로가 미사일이 발사되는 시작점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는데 해룡이 금성 3호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개 이후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기의 성능은 중요하며 그로 인해서 국력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후 현재 모든 해군의 무기에는 해룡이 전격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함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룡 미사일과 형제격인 해성 미사일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성은 함정을 공격하는 대한미사일로서 미국의 미사일인 하푼과 프랑스 미사일인 액조세 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성의 사정거리는 150km이며 마 0.8로서 수면 가까이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하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해성을 발전시킨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 역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성 미사일은 이미 콜롬비아에도 수출되어 그 위력을 입증했는데요. 얼마 전 콜롬비아 해군이 해성 미사일탄 한 발로 표적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표적함을 격침하는 모습에 예상보다 위력이 더 커서 놀랍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영상에서 해성 미사일은 한 발 발사된 뒤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으로 고속 낙하 표적함에 명중한 뒤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흔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파된 표적함은 얼마 후 침몰했는데요. 이번 해성 미사일 발사는 지난 21일까지 실시된 중남미 해군 다국적연례연합훈련 유니타스 UNITAS 2023의 일환으로 지난 17일에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훈련에는 20여 개국에서 7천여 명의 병력과 26척의 수상함정, 3척의 잠수함, 25대의 항공기가 참가했는데요. 1960년부터 시작된 유니타스 훈련은 매년 실시돼 이번에 64회를 맞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연합해군 훈련인데요. 지난 2012년 콜롬비아에 수출된 해성 미사일은 이미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표적함정을 격침하는 데 성공,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9년에 비해 더 강한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성은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발사에 실패해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 진상을 밝혀보니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 업체의 오류로 판명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해성 미사일은 길이 5.46M 직경 34CM로 최대 사거리는 180KM 이상입니다. 음속 이하의 속도 마 0.95로 적함정을 타격하며 한 발당 가격은 20억가량입니다. 1996년부터 10년간 1,4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LIGNX-1 등이 개발했습니다. 그 후 2005년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비롯 한국형 구축함 및 신형 호위함, 유령화급 미사일, 고속함 등에 실전 배치된 미사일입니다. 해성을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개량한 해룡 미사일도 개발돼 각종 함정에 배치되고 있으며 해당 미사일은 북한이 백령도 연평도 등 서묵도서 국지 도발을 할 경우 북 도발 원점 등을 타격하는 주요 웅징 보복 수단 중에 하나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은 꽤나 다양한 나라에서 그 화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미사일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왜 계속 무기를 개발하는 거지? 이미 충분한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는 아마 그들의 무기를 원하는 국가가 많아서 그럴 거야. 그런 나라들이 주문을 하기 때문에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한국의 무기는 이미 성능이 입증되어 있고 가격 또한 동급 무기들 중에 저렴한 부분에 속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무기를 구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지. 이제 미국과 독일의 시대는 끝난 것 같네 동양의 작은 나라가 이런 무기를 개발하다니 말이야. 언제 어느 세대나 나라는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해. 아마도 지금은 한국이 강해질 시기로 보이네. 저 미사일이 한국에서 만든 미사일이라고?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군. 맞아! 저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북한이 쉽게 못 쳐들어올 거야. 한국은 아주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보다 강력한 미사일은 전쟁을 억제하지 지금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빈틈없는 군사력 때문일지도 몰라. 미국은 한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돼. 만약 한국과 적이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힘들 거야. 어찌 보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군. 그러니까 더더욱 미국은 한국에게 많은 걸 허락해야 돼. 어떤 걸 허락해야 돼? 한국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있어. 있지 바로 핵무기나 핵잠수함 같은 것들을 허가해야 돼. 그래야지만 주변국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한국의 무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좋은 성능으로 유명했어. 하지만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더 좋은 무기를 수출해서 눈에 띄지 않았지. 그렇지만 이내 한국의 무기들은 발전했고 가격도 저렴해서 지금 방산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철강으로 유명한 나라였어. 그 기술들은 세계 최고라고 많은 나라가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그 두 가지 기술이 집약된 무기들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좋지 않을 수 있겠어? 작은 나라인데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지. 이건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도대체 왜 한국의 집값은 그렇게 비싼 거야? 지금 한국만 비싼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모두 다 비싼 편이야. 거기다가 한국은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특히 비쌀 수 있지. 한국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평지가 많이 없기 때문이야. 아마 산지대가 50%를 넘기 때문에 집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집값은 오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아파트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할 거야. 한국에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평지가 많이 없어서거든. 다른 나라에서나 빈민촌하면 아파트가 생각나는 거지.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고급 주택으로 통하고 있어. 한국 미사일은 이제 우주까지 닿을 것 같아 사정거리도 엄청나게 길고 파괴력도 어마어마하잖아. 굳이 더 강력한 게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말이지. 다른 나라들이 끊임없이 개발하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어쩔 수 없이 개발할 수밖에 없을 거야. 물론 그로 인해서 많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힘듦도 생기겠지만 말이야. 한국의 KE는 정말 좋은 전차야. 디자인은 물론이고 성능 역시 독일의 레오파드를 압도한다고 들었지. 그런데 그런 걸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K3들 만든다는 건 정말 기대할 만하지. KF-21이 나와 50등등 좋은 전투기들도 잘 생산해내지. 사실 자체 생산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한국은 그걸 해낸 몇산되는 나라 중에 하나야.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성과 중 하나로 방산이 으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진 뛰어난 ICT 기술력이 바탕이 된 최첨단 전략 무기의 경쟁력 확보가 우리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굵직한 방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된 건데요. 최근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새로 개발되는 우리 방위 제품이 전시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은 바로 중국이었는데요. 이는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공격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방위 제품으로 우리나라가 선보인 엄청난 기술 개발에 대한 극심한 경계를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방산 분야에서 우리가 잃었던 성과를 주시하고 있었던 중국은 이내 한국 기술 개발에 결국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요. 최근 2021 ADEX에서는 흥미로운 신무기들이 여럿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는 모형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철지붕 LAMD의 모습은 훗날 중국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형 아이언돔을 울리도 개발해보자 만들어보자 말뿐이었던 우리 국방부는 드디어 국내 기술 개발로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일단 LAMD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LAMD란 로엘터투드 미설 디펜스, 일명 저구도 미사일 방어체계라 불리며 이것은 동시 다량으로 발사되는 중국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위협으로부터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을 방어할 최종 수문장 역할을 맡은 방위무기를 말합니다. 이에 2033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우리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LAMD는 실제 2010년 11월 연평도 폭격으로 인해서 북한의 방사포 공격 등에 대한 포탄 요격체계 필요성이 대두가 된 적이 있는데요. 북한은 당시 평화로웠던 썬마을 연평도에 170여발의 포탄을 퍼부으며 폭격을 가하였습니다. 휴전 협정 이래 군함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선전포고도 없이 대규모 군사 공격이 일어난 최초의 사례였죠. 이때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대응을 잘했지만 아이언돔이 있었다면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만 보더라도 아이언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아슈켈론의 상공에서 아이언돔이 발사한 요격미사일이 팔레스타인 무장집단의 로켓 수바를 요격하는 장면은 실로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실제 아이언돔의 활약으로 이스라엘군은 9095% 요격에 성공을 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피해가 작아 이후 아이언돔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아이언돔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하마스의 로켓보다 훨씬 떨어지는 가성비를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정보당국에 따르면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가 보유한 로켓은 1만 3천발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금속껍데기에 폭약만 적재한 수준이라 한 발당 우리나라 돈 100만원에 불과하다 밝혔는데요. 반면 아이언돔의 요격미사일은 한 발에 하나 약 8천만원 이상을 웃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의 확실한 능력을 발휘하며 자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방부는 마침내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아이언돔, LAMD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기술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하에 레이더, 교전통제소, 미사일, 미사일 탐색기 등 구성품 개발과 생산은 방산업체가 맡아 진행했는데요. LAMD 본격 개발 착수에 앞서 LIGNX-1과 하나 시스템에서 관련 개념 모델을 먼저 선보이며 훗날 이런 모형의 제품을 만들 것이라 공개했습니다. 특히 LIGNX-1의 경우 유도탄 및 발사대,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의 모형을 공개했는데 이는 꽤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LAMD의 기술 중에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핵심 기술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레이더 시스템으로 방사포 탐지의 필수 조건인 레이더 시스템은 필수 중에 필수죠. 기술 개발에 들어간 LIGNX-1과 하나 시스템 양측 업체 모두 거리 40km 이상 고도 10km 이상의 로켓과 포탄이 탐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지만 두 업체가 밀고 있는 주요 기술들이 다른 만큼 여기에도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를 살펴보자면 하나 시스템은 이미 전투기용 X밴드에서 AESA 레이더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 KF-21 보람에 탑재할 AESA 레이더 시제 1호기를 출구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이 기술은 현재 KDDX의 다기능 레이더에 그대로 반영된 만큼 이번 한국형 아이언돔 사업에서도 레이더 시스템 부분에 힘을 잔뜩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레이더는 2023년 개발 완료 예정인 무기 체계인 중장거리 탄도탄 방어 유도 무기 L-SAM의 실제 레이더이고 다현장 로켓4 K239 천무의 로켓 사격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숫자를 추적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테스트 결과를 활용해서 LAMD의 탐지체계인 다기능 레이더 개발에 도움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레이더는 100개 이상의 북의 방사포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졌다고 하니 실로 대단하죠. 이는 파편과 미사일의 구분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기존 레이더들은 파편과 미사일을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들이 우리 기술을 견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미사일 요격 후 발생하는 파편에 혼동을 하지 않고 정확한 목표 구별이 가능해진다면 주요 시설 피해는 물론이고 사상자수 또한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죠. 반면 LIGNX-1은 하나와는 다른 나름의 상당한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LIGNX-1은 신속한 탐지와 경보가 강점인 대포병 탐지래 이더 기술에 중점을 뒀습니다. 기존 고장이 잦았던 스웨덴의 아서 K를 대체할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개발해서 이미 2018년부터 대포병 탐지 레이더 이라는 이름으로 전력화를 시작한 상태인데요. 이 레이더는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화된 면배열 AESA 레이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10초 이내 날아오는 장사 정포를 감지한 뒤 비행 궤도를 역추적해서 적의 위치를 확인하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기존 아서 K보다 길어진 탐지거리는 현재 40km에서 60km로 1.5배 정도 길어졌고 또한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 악천호 속에서도 최대 18시간 연속 기동 가능해져 주변국들이 눈여겨보고 있죠. 그 외 적어도 비행체 탐지가 가능한 국지방 공레이더까지 개발 중에 있으니 엄청난 발전 속에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하나 같은 경우 L-SAM 레이더, 전투기 레이더 참정 탑재 레이더를 기반으로 개발 중이며 LIG의 경우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기반으로 개발을 해 기반은 다르지만 요구되는 기본 기술은 같아 비슷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 기술은 레이더로 적을 탐지해서 추적하는 것으로 나중 개발이 모두 완료된다면 두 업체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 듯 보이죠. 이어 LAMD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요격 체계입니다. 이는 적의 포탄이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것을 맞춰서 떨어뜨릴 요격 미사일로 이 요격 체계는 아직 공개된 바가 없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LIG-NEX-1의 경우 일명 궁 시리즈 신궁, 천궁, 해궁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천궁은 사상 최대 4조 원대 수출에 성공하며 기술적인 면에서 먼저 인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천궁 미사일의 개량 버전을 탑재할 경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LIG 관계자에 따르면 천궁, 천궁 11와 유사한 무기 체계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하나의 경우 지금도 LSAM의 대탄도탄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LSAM에 쓰일 요격탄 또는 개량 버전을 선보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더불어 중국까지 우리 주변국의 다연장포 상황을 보자면 무려 300의 대구경 다연장포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미사일과 맞먹는 것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아이언돈보다 우리 한국의 LAMD가 훨씬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미 올해부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LAMD의 탐색 개발의 첫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탐색 개발은 모든 무기 연구 개발의 첫 단계인 만큼 아주 중요한데요. 이에 우리 LAMD 사업은 2033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이제 막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만약 이 개발이 별 탈 없이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주 촘촘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데요. 우선 공격 대상인 주요 군사 지역 군수 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방공 능력 확보가 우선인 만큼 우리 방위업체들의 기술 개발에 온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타격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체계까지 병행해 나간다면 우리 한반도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바입니다. 44억 4,444만 4,444 헝다 그룹의 몰락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완다 그룹의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경제에 더욱 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동신 등 외신들은 중국 완다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달엔 완다 상업 관리 집단은 채권단에 오는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약 5천억 원 중 2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다 그룹의 부도설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완다가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중국 기업의 여계 채권 발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다처럼 중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 부동산 기업들은 여계 시장에서 고금리 달러 채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조달했는데 만약 여계 채권 발행까지 막히면 중국 기업의 현금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암울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현지 개발업체는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는 전날 2021년과 2022년 실적을 뒤늦게 발표하면서 2년 누적 8,120억 위안의 순손실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헝다와 완다 외에도 부동산 평가 100위권 이내 업체 10여 곳이 줄줄이 디폴트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진 중국을 상대로 한국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중국이 아시아 최대 모바일 전시회라고 홍보하는 모바일 콩그레스 2023 즉 MWC 상하이 2023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 이동통신통신장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불참한 배경에 외신들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콩 사우스 치이나 모닝포스트는 즉각 삼성의 불참 소식을 알리며 삼성전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참했다고 보도했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MWC 상하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불참은 최소 201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삼성전자는 심지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얼룩졌던 2021년 행사 때도 부스를 차렸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눈에 띄는 불참은 한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때에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모바일 콩그레스에서는 무려 부스를 8개나 차린 주요 참가자였습니다. 이랬던 삼성전자가 아예 부스를 빼버리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자 중국 언론들조차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화권 주요 언론들은 삼성전자의 불참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한중관계가 6년 전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 배치해 중국이 반대한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최근 중국 관리의 한국 외교 비판에 한국 정부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반응한 뒤에 더욱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으로 올해 상하이 모바일 콩그레스의 위상은 수직 하락해 중국 회사들만의 안방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이 이제 인내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글로벌 소송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의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아이폰 12 OLED 디스플레이 특허 사종을 BOE가 무단 도용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침해된 기술 사종 가운데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다이아 문헌일 픽셀 다이아몬드 픽셀 등 동 포함됐습니다. BOE는 이들 기술을 디스플레이 악해나 전시회에서 자신들의 기술이라며 홍보까지의 선을 넘었습니다. 이를 보고 참다 못한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와중에 BOE가 오히려 먼저 소송을 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격분한 삼성은 BOE와 거래를 끊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 계열사가 중국 업체와 신경전을 벌이는 이면에는 중국 업체의 도를 넘은 기술 유출 시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하려고 했던 사례가 밝혀지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28년간 근무해온 주요 임원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삼성전자 청두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역에 복제 생산 시설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첨단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유출한 전현직 연구원 등 9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며 올해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긴 세메스 전 직원과 협력 업체 대표 등이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선을 넘자 참다 못한 삼성 계열사들이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인내심에 한계가 온 삼성은 BOE를 완전히 손절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LG와 손을 잡았습니다. 기술 도둑 중국 BOE의 적반하장 애질린 나머지 BOE를 손절하고 LG와 손을 잡아 한국 업체들끼리 더 끈끈한 협력을 할 전망인데요. 다음으로 삼성이 상하이 모바일 콩그레스에 불참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감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샤오미를 제압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인도 당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1조 원대에 달하는 추직 및 압수를 당했는데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샤오미는 인도 현지 직원을 30%나 대량 애고시켜버렸지만 저희는 인도 국민들의 심리를 더 거스르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2014년부터 인도에 진출한 이후 인도 휴대전화 사용자 2명 중 1명이 중국산을 쓸 정도로 시장을 장악한 상태였고 이 중 샤오미의 점유율이 2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르자 위기감을 느낀 샤오미는 부랴부랴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를 하자마자 소매점을 늘리겠다며 인도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 삼성의 전략을 베낀 것이며 이미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샤오미는 주로 아마존 등 온라인을 통해 저가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고가폰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매장 판매 비중이 57%에 달합니다. 삼성은 휴대폰을 매장에서 살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고급화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샤오미를 제치고 인도 스마트폰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약 20%로 샤오미의 16%보다 앞섰습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무려 6억 명에 달합니다. 즉 인도 시장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시장인데 삼성이 1위로 치고 올라오자 다급해진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만 8천 개 수준인 오프라인 매장을 더 늘리고 매장 홍보요원의 수도 현재보다 3배 많이 뽑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샤오미의 이런 계획은 기존 저가폰 위주의 판매에서 벗어나 삼성처럼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인도에도 고급화 유행이 일고 있기에 오프라인은 중요한 플랫폼이고 인도 소비자들도 이제 저가폰을 아마존에서 구입하기보다 고가의 프리미엄폰을 직접 보고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삼성전자는 미리 파악해 인도 소비자들에게 고가폰으로 다가갔고 인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샤오미는 현지인들을 대량해고 하자마자 매장을 늘리고 홍보요원들을 고용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